인도 문화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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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드라비다인을 밀어낸 아리아인이 고대에 인더스강과 겐지스강을 정복한 뒤에 이 지역의 원주민들을 다스리기 위해 신분제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카스트 바르나 제도인데요. 여기서 카스트란 포르투갈어 표현이고요. 바르나는 인도식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현대인도에서도 계속 적용되고 있는 신분제도입니다. 등급을 나누자면 브라마는 제사장, 사제계층으로 제1계층이고요. 그 다음이 크시아트리아, 왕족, 귀족, 전사계층이 되겠습니다. 2계층입니다. 바이샤, 평민, 농업, 상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계층입니다. 수드라, 하측민, 정복당한 민족을 의미합니다. 4계층, 제일 아랫단계의 계층입니다. 여기서 브라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태양, 물, 불 등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고요. 이러한 카스트 바르나 제도에 의해서 브라만교가 생겨납니다. 브라만들이 자신들의 1계층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아랫계층 사람들을 세뇌시켜 가면서 브라마는 신과 가까운 존재가 되어갑니다. 브라만교를 좀 더 살펴보면 종교책 경전으로서 베다라는 게 있습니다. 크리스트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베다의 내용은요. 종교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고 신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고 태양, 물 등 자연현상을 신격화하고 그것을 숭배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브라만교는 이후 힌두교로 발전합니다. 이 힌두교는 현대, 인도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종교이죠. 기원전 6세기형 아리아인에게 사회적 변화가 생깁니다. 크샤트리아 세력이 정복 전쟁으로 활발하게 성장했고 바이샤 세력이 상업이 발달하면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인도 문명에는 카스트 바르나 제도가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크샤트리아나 바이샤는 신분 상승이 거의 막혀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크샤트리아 바이샤가 점점 브라만교를 비판하기 시작했고 카스트 바르나 제도 또한 비판했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종교가 등장하는데 고타마시타르타가 불교를 마하비라가 자이나교를 창시합니다.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세력은 새로운 종교를 지지했고 이 덕분에 새로운 종교 세력이 성장하게 됩니다. 불교부터 살펴보면 불교는 기원전 6세기경 등장했고 창시자는 석가모니였습니다. 석가모니의 본명은 고타마시타르타고요. 석가모니가 주창한 불교의 교리는 불교는 특이하게 브라만교의 윤회 사상을 수용해서요. 현세에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다시 태어났을 때 인간이 아닌 미천한 것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걸 주장했습니다. 불교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은요. 권위주의적인 것, 신분차별을 반대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시 사회에 불만이 있었던 2계층 크샤트리아와 3계층 바이샤가 이 불교를 지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이나교입니다. 자이나교는 기원전 6세기경 등장했고요. 창시자는 브라다마나, 본명은 마하비라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엄격한 계율, 특히 금욕을 강조했고 고행, 어렵고 고통스럽고 끈기를 요하는 수련을 통해서 해탈한다는 게 자이나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또한 살생을 금지했습니다. 이 자이나교를 지지했던 체력은 3계층 바이샤가 주로 지지했습니다. 마오리아 왕조가 들어섰고 아소카왕이 즉위합니다. 아소카왕은 정복전쟁에서 일어난 전쟁의 참혹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본 왕은 참회하는 마음으로 불교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석상과 사원이 만들어지고 불법인 다르마를 기반으로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돌기둥이 아소카왕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불필요한 살생을 금지시켰는데요. 이는 브라만교를 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소카왕 때 상자부 불교라는 불교의 새로운 종파가 생겨났는데요. 불경을 모아서 정리하고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불교, 이것이 상자부 불교입니다. 이 상자부 불교에 의해 산치대탑 등의 불탑 사원들이 많이 축조됐는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사진이 산치대탑입니다. 상자부 불교는 실론, 지금의 스리랑카와, 타이, 지금의 태국으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후 쿠시안 왕조가 들어서고 카니슈카 왕이 지기합니다. 카니슈카 왕 때 대승불교라는 새로운 종파가 나왔는데요. 불경을 모아서 정리하고요. 중생을 구제하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대승불교가 유행할 때 간다라 미술이 등장합니다. 당시 마케도니아 알렉산드로스가 점령한 간다라 지방, 현재는 파키스탄 북부 지역이고요. 오른쪽 두 개의 지도를 통해서 간다라 지방이 어딘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다라 지방을 점령한 마케도니아 알렉산드로스가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했는데요. 당시 헬레니즘 문화는 개인주의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개인, 인간이 중요하니 그 인간에 더 집중을 하자. 이런 것인데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리스 석상입니다. 굉장히 인간의 인체를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죠. 이러한 헬레니즘 문화가 이 대승불교의 불상 제작 기술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불상들은 그리스 조각상과 비슷하게 제작이 되었는데 이것을 간다라 미술이라고 합니다. 간다라 지방에서 등장한 미술 방식이라서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녹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왼쪽에 파란 테두리로 되어 있는 그리스 석상과 비슷하게 불상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승불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뒤에서 상자부 불교와 비교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승불교와 간다라 미술 양식은요. 인도에서 사막길, 비단길을 통해 중앙아시아로 퍼졌고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파되어 갔습니다. 상자부 불교와 대승불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자부 불교는 소승불교라고도 합니다. 등장 시기는 마오리아 왕조 아소카 왕 때 더 앞서서 등장했고요. 덩 높은 승려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했고요. 수행 목적으로는 소승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소승이란 고통, 엄격한 수행을 통해서 개인의 해탈을 추구해야 된다. 개인의 해탈에 집중한 것을 소승이라고 합니다. 엄격한 수행이라는 것이 금욕하고, 먹을 걸 안 먹고, 끈기 있게 앉아서 명상하고, 이런 수행을 얘기하고요. 성불 대상은 출가한 입문자, 즉 승려를 의미합니다. 승령만 성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상자부 소승불교에서는요, 부처를 인간이 깨달음을 얻어서 된 존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승불교는 마오리아 왕조 다음 쿠샨 왕조 때 등장했는데요. 수행 목적은 대승입니다. 대승이란 많은 사람을 구제하여 극락으로 태우고 가라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바꿔만 하면 타인을 구제하면서 자신 스스로를 구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수행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승, 상자부 불교에 비하면 대승은 타인까지 여러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성불 대상은 출가한 사람, 승려와 불교를 믿는 사람, 승려는 아니지만 불교를 믿는 신자들을 모두 성불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승불교에서 부처란 초월적 존재, 신적 존재, 신격화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간일로 굽타 왕조가 들어섭니다. 굽타 왕조 때 찬드라 굽타 2세가 주기하는데 이 시기를 황금시대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 어문학이 발전했고요. 이로 인해서 인도 고전 문화가 더 특색이 있어졌습니다. 5세기 때 에프탈이라는 민족의 침입을 받았고요. 이로 인해서 교통로가 단절되고 지방 세력이 독립하게 됩니다. 이곳저곳 에프탈의 침입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지방 특색 문화를 발전시켰고 이로써 인도 고전 문화가 다양해집니다. 이번에는 굽타 왕조 시기에 등장한 힌두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불교의 등장으로 인해서 브라만교가 위기를 맞이했다는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위기를 맞이한 브라만교는 변화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죠. 브라만교를 믿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잡한 제사를 간소화하고 간단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재물을 바치는 것을 축소화 적게 하여서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였죠. 또한 해탈에 이르는 다양한 방식을 인정하여서 브라만교에서 이야기하는 해탈, 깨달음을 얻는 것의 난이도를 낮추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굽타 왕조가 왕권 강화를 위해서 1계층 브라만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브라만계층을 끌어들이려면 불교를 멀리하고 브라만교를 가까이 해야 했죠. 이때를 기점으로 브라만교 세력이 다시 강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라만교는 다양한 민간신앙과 불교를 받아들이며 힌두교로 발전하였습니다. 여기서 힌두교의 힌두란 페르시아어로 인도를 뜻합니다. 즉 힌두교라는 것은 인도인의 종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힌두교는 불교신 석가모니와 많은 토속, 민간신앙에서 등장하는 신들을 모두 힌두교의 신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에 따라 힌두교는 다신교가 되죠. 여러 신을 숭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비슈누, 시바, 브라하마가 있는데요. 비슈누는 힌두교에서 최고의 신입니다. 또한 평화를 의미하는 신이기도 합니다. 힌두교에서는 이 비슈누 신이 부처로 현세에 출현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석가모니, 부처는 비슈누가 인간세상에 나타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시바신입니다. 시바신은 파괴와 창조의 신입니다. 시바신이 파괴를 하면 동시에 창조가 된다는 이야기죠. 또한 시바신은 평소에 소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이 소를 신성시 여기죠. 그래서 지금 인도에 가면 소가 길거리에 돌아다녀도 그 누구도 함부로 만지거나 소고기를 먹거나 하지 않죠. 다음으로 브라흐마입니다. 브라흐마는 창조의 신입니다. 이렇듯 힌두교는 여러 신을 숭배한다. 굽타왕조는 이 힌두교를 굉장히 잘 활용했습니다. 힌두교 최고신 비슈누와 왕을 동일시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왕의 충성을 맹세하고 왕의 권력을 절대적으로 믿게 했죠. 힌두교에는 만후법전이 있습니다. 만후법전은 힌두교의 각종 의례, 관습, 법을 기록했는데요. 이 만후법전의 주요한 내용은 카스트 바르나 제도 및 각 계층의 의무를 중요시 여기고 이 제도를 강화하며 불평등은 당연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만후법전과 힌두교에 따라 현재 인도에서는 여전히 카스트 바르나 제도라는 강력한 신분 제도가 남아있고 이로 인해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하고 있죠. 인도 고전문화의 철학 부분입니다. 철학에는 대표적으로 우파니샤드가 있습니다. 우파니샤드는 책인데요. 산스크리트어로 가까이 앉음이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앉아 스승에게 직접 전수받는 신비한 지식이 담겨져 있는 책인데요. 이 책 대부분의 스승과 제자 사이에 나눈 철학적 토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브라만교, 힌두교에서는 이 우파니샤드를 신성시 여기고 있고요. 이 우파니샤드는 브라만교, 힌두교 경전 베다에 속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시기 철학적으로 끝에 해당하는 책이라 베단타, 베다의 끝, 결론이라고도 합니다. 인도 고정문화의 문학 파트입니다. 라마야나라는 시가 있고요. 마하바라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둘 다 고대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작성된 것이고요. 마하바라다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두 개 부족이 싸우다 화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쿤탈라입니다. 제작자는 칼라디사이고요. 칠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스크리트어로 작성된 희극이 되겠습니다. 극본이에요. 극대본. 내용은요. 두샨타왕과 사쿤탈라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인도의 과학입니다. 영의 개념을 사용했고요. 십진법을 사용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인도가 당시에 사용했던 십진법의 모습입니다. 아리아바타라는 유명한 수학자,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태양중심설, 지구자전설 등을 주장했죠. 이러한 인도의 과학은요. 이슬람을 거쳐 유럽으로 전파되면서 점차 발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예로 들면 인도에서 시작된 이 십진법이 아라비아로 건너가 변화하게 되고 이것이 현대의 1부터 9 그리고 0을 의미하는 숫자로 발전됩니다. 이것만 봐도 인도의 과학이 현대 인류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가 있죠. 다음으로 굽타양식입니다. 굽타양식은 옷 표현보다는 몸 윤곽선을 강조하고 인도만의 색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요. 맨 왼쪽이 간다라 양식입니다. 간다라 양식의 불상을 보면 옷이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죠. 옷의 주름이며 옷의 끝선까지 굉장히 섬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의 석상을 보면 이것이 굽타양식인데 옷에 대한 표현은 거의 없고 몸 윤곽선만 잘 드러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굽타양식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지금 많이 색이 바래져 있지만 틈틈이 이렇게 화려한 색채를 썼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굽타양식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굽타양식에 의해 불상과 석굴사원이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아잔타 석굴사원과 엘로라 석군사원입니다. 오른쪽에 그림들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굽타양식은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불교의 변화와 세태입니다. 먼저 대승불교에서 교리를 철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밀교라는 새로운 종파가 등장합니다. 밀교란 밀자가 은밀한 밀자라고 보신다면 부처가 깨우친 진리를 직설적으로 은밀하게 표출시킨 것이 밀교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던 중 시간이 흘러 불교가 세태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이 불교란 것이 원래는 모든 사람이 불교를 믿고 불교를 따르고 불교를 공부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것이 변질되어서 전문 승려만 믿을 수 있게 되는 종교가 됩니다. 그만큼 전문적인 승려가 아니면 공부하기도 이해하기도 믿기도 어려운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 불교에 대해서 멀리 이해하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힌두교가 불교를 박해하고 불교의 일부 내용들을 흡수하면서 굳이 불교를 믿지 않아도 힌두교만 믿어도 그 불교의 특성이 드러나는 상황이 됩니다. 1, 4시로 힌두교 최고신 비슈노신이 부처로 현세에 출연했다라는 식으로 해석해버리니까 어? 불교의 부처가 힌두교 최고신 비슈노신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힌두교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러던 중 11세기 이후 이슬람 세력이 진입하면서 이슬람 세력이 불교 사원과 경전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슬람교 또한 불교처럼 인간 평등을 주장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서히 어려운 불교보다는 이슬람교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인도 문화에는 이슬람교와 힌두교가 혼재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나중에 돼서는 종교 분쟁으로 나아가서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가 인더스강을 낀 파키스탄이 되고 힌두교를 다수 믿는 사람들이 겐지스강을 낀 인도가 됩니다.